들어가서 거칠게 해줘야 돼. 설설해서 될 일이 아니야. 아테 세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. 공격진을 계속해서 교체하면서 어떻게든 한 골을 만회하려 합니다. 그렇습니다. 7구야. 네. 웜 옆에다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아테 FC는 만회 골을 넣기 위해서 총력전입니다. 지금 소리가 들린 것도 아테 FC 선수들이 더 많이 소리 질러요. 끌고 나오면서 한 번의 지급차투입니다. 김효식 달려갑니다. 그러나 수비 쪽, 골킷 쪽으로. 업! 안드레인! 가자, 올려. 봐봐, 봐봐. 수비같이. 수비 라인 올리고 있고요. 이대훈이 헤딩으로. 승대의 상승세를 우리가 저지를 해야 될 텐데요.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. 강출구 들어갑니다. 우리 첫 번째 선수 교체. 첫 번째 선수 교체. 드디어 진공청수기. 강출구가 들어가고 김준현이 나옵니다. 강출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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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야, 사이드. 민호 사이드. 민호 오른쪽. 민호 오른쪽 백. 민호 오른쪽 백. 우선 강출구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허민호 선수가 외래쪽 측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렇죠. 이제 강권은 허민호 선수가 오른쪽의 선수를 잘 막을 수 있느냐. 김준현 선수가 다리가 빨라서 잘 막았거든요. 이걸 좀 봐야겠습니다. 넷 라인, 넷 라인, 넷 라인, 넷 라인. 아트FC 공격. 박아선고 있습니다. 박아선고 있습니다. 같이 가야죠. 박아선. 동시에 가야 됩니다. 압박 풀면서 롱킥으로. 가운데로 갑니다. 가운데. 오주열을 찍어차주고. 또 뒤로 가는 거. 오주열이 지난 경기 때 어시스트 많이 한 선수거든요. 진공아, 준비해, 자를 준비해, 자를 준비해. 오늘은 우리가 마크를 잘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 이제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. 할 수 있는 겁니다. 저기, 저러면 안 된대요. 우물쭈물하다가 전기동에게 뺏깁니다. 전기동. 지금 허민호가 자리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저 자리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. 네. 자, 눌러주고요. 류용규 선수가요. 네. 자, 왼발로 길게. 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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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이혼씨가 인정.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 거잖아요. 홀려, 홀려. 가만히 있었을 거 같은데. 형은 포장에 가만히 있었을 거 같은데. 역시 럭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. 잡는 건 뭐. 공을 참 잘 잡네요. 그렇습니다. 럭비는 뭐 공 캐칭이 생명 아니겠습니까? 아, 여기 진짜 든든합니다. 예